한국은 왜 일본의 배상금을 제대로 못 받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2차 대전 승전국이 아니었기 때문. 필리핀, 인도네시아, 버마, 베트남, 대만, 폴란드 등은 연합국으로 참전. 승전국 지위였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패전국 독일, 일본으로부터 자동 배상받은 것임. 한국은 왜 연합국 일원이 되지 못했는가? 1940년대 임시정부 광복군 숫자 약 800명, 조선의용군 8000명, 동북항일연군 2000명, 폴란드 망명정부군 10만여 명, 필리핀 게릴라군 20만, 대만 국민당군 50만. 미국이 한국 임시정부와 필리핀 게릴라에 지원했지만 임시정부는 병력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편성한 시킴. 반면 필리핀 게릴라는 20만 병력이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고 필리핀은 연합국으로 참전. 승전국 지위였고 배상받은 것임. 필리핀 게릴라들은 적극적으로 일본과 교전, 루손섬 전투 등에서 큰 활약. 만약 한국 임시정부가 대병력으로 연합국 참전하고 오키나와 전투라던가 중국 본토에서 미국과 연합해서 참전을 했음 역사는 완전 바뀌었을 것이다. 아마 교과서에도 대서트필되었을 건데 1940년대 일본과 교전기록 자체가 전무한 1940년대 독립운동이 미진했다고 봐야 하는데 물론 일본의 30년 넘게 장기간 통치로 완전히 힘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문화 통치에 말려들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후반기에는 독립운동가들도 변절한 사람들이 많았음.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강압통치에서 문화통치, 온건통치로 전환을 한다. 1910년대나 1920년 초만 해도 전체 독립군 숫자는 최소 3만 최대 5만 이상은 되었다. 문화통치 전환 후 독립운동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고 봐야 하는데 조상들 탓만 할 수도 없겠지만 사실 일본의 폐망은 1940년 초부터 예견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필리핀처럼 군대를 모으고 했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연합국 참전으로 승전국 지위만 얻었음. 일본은 한국의 자동 배상인데 그랬음 오늘날 같은 배상 문제는 없었을 거고 임시정부도 큰 권한을 가졌을 거고 미국 소련 주도가 아닌 임시정부 주도로 정부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랬음 분단도 막았을 것. 독일이 배상한 국가들, 그리스 폴란드 등은 2차 대전 승전국에 포함이 된 국가들이고 유대인들한테도 배상을 했는데 승전국 미국이 사실상 이스라엘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승전국이 아닌 국가에 배상하거나 사과한 사례가 없는 게 독일임, 덴마크 등에는 배상과 사과 안함. 인도가 사실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국가에 속한다. 식민 지배를 했던 영국의 배상 요구를 하지만 영국은 외면 국제관계는 이렇듯 국제법과 절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감정에만 호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전범국 일본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데 한국이 승전국 지휘였지 못한 게 뼈아픈 하늘로 봐야 할 것이다. 김구 선생도 그래서 연합국 지휘였지 못하고 해방맞은 게 반갑지가 않았던 것. 임시정부가 본토도 아닌 중국에서 병력 모으는 게 상당히 힘들었던 것도 맞고 비슷한 상황이었던 폴란드는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망명정부 활동하면서 군대는 10만명을 유지했는데 폴란드하고 대한제국하고는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도 맞다. 폴란드는 1차 대전 승전국이고 이미 최정의 병력들을 보유한 상태에서 2차 대전이 터졌기 때문에 계속적인 저항이 가능했지만 대한제국은 3만 군대를 보유했었다고 하지만 일본의 장기간 통치와 문화 통치에 말려들어 많은 이들이 일본에 동화되거나 변절함. 3.1운동했던 독립운동가들도 변절할 정도니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일제강점기 후반기에는 독립운동을 극소수만 했던 걸로 봐야 한다. 승전국이 아니더라도 일제가 강제로 국권을 강탈했으니 그에 대한 배상을 물을 수는 있지만 상대국이 성인군자도 아니고 그렇게 스스로 사과한다고 보는 건 국제질서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